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내일은 뉴로메카와 제이아이테크가 동시에 증시에 입성을 하죠 상장일의 성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가지 포인트는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메카부터 볼게요 공모가는 16,900원이었구요 대신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대신증권이 이번에도 비례 배정을 할 때 647입을 적용했더라구요 앞으로 대신에서 비례 가성비를 계산할 때는 안전하게 0.7주 이상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사주 미달과 기관투자자 미납내역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다 배정이 됐는데요 뉴로메카에 우리사주주환 물량이 다 소화됐다는 것에는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1인당 평균 배정금액이 약 4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계산이 됐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수준인데 직원들이 이걸 다 청약했다는 것에는 박수를 충분히 쳐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전망을 좋게 본다 뭔가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13.56%로 확정이 됐습니다 수요예측대 7.61%였는데 2배 못 미치게 증가했네요 3개월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 적용해서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해보면 324만 3819주 32.91%로 아주 소폭 감소합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워낙에 높아서 많이 줄이지는 못하네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548억원 가볍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쉬운 대목이겠고요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의 비중이 64.46%로 월등히 높고요 그 다음 국내 기관, 그 다음 일반 청약자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주가 상장일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겠는데 뉴로메카의 상장일 유통가능한 기존 주주는요 벤처금융과 산업은행, 기타 증권사, 직원들, 개인주주, 기타 소액 주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이 중에서 기타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기타는 유한타 증권, 미리 투자했던 유한타 증권 그 밖의 직원들과 개인주주 이들의 매수단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도 공모가보다는 한참 낮을 것 같고요 상장일에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로봇 기업들은 단시간 내에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벤처금융이나 산업은행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분명히 기존 주주 비율이 높은 건 위험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존 주주들도요 상장일에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면서 시초가에 바로 매도를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시초가가 형성될 당시에는 유통물량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되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밖에 추가로 출해될 수 있는 희석 가능한 주식수로는 우선 전환상환 우선주가 있어요 작년에 IBK 기업은행 대상으로 20억 원 규모를 발행했고요 주당 발행가액이 9,840원입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전환권을 행사해서 보통주로 받을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보통주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이걸 또 시장에서 매도하게 되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90만 9천 주가 있는데요 상장 직후 장래에 출하될 수 있는 물량은 20만 6천 4백 주 정도입니다 그리고 1개월 뒤에는 벤처금융의 물량이 엄청 추가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사주주와 미달이 없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요 최종 확약 비율은 13.56%로 아쉬운 수준입니다 유통가능 금액이 548억 원 500억 원이 넘는다는 것도 좀 아쉬운 조건이고요 그래서 조건만 딱 놓고 보면 좋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나마 조건이 좀 비슷했던 공모주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경쟁률이 높고 유통가능 금액이 500억 원에서 600억 원대였던 종목들 보시면 이 중에서 조건만 놓고 봤을 때는요 HYTC와 가장 비슷합니다 확약 비율도 그렇고요 유통가는 금액이나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비슷해요 근데 기억하시겠죠? HYTC의 상장의 성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고가 기준 14% 기록했어요 탑머티리얼이나 레이저셀은 40%대까지는 올랐었고 풍원정밀은 64% 정도를 기록했었고요 그래서 조건만 놓고 보자면 기대치를 확 낮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40%도 어려울 수 있겠다 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기대하는 건 뉴로메카가 로봇 관련주라는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장한 로봇 관련주들은요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따상이 3개, SBB테크는 150%를 기록해줬고 근데 보시면 이 중에서 뉴로메카는 확약 비율이 가장 낮고요 유통가능 금액과 시가총액 규모는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조건이 가장 안 좋다는 뜻이에요 다른 종목들은 보시면 유통가능 금액이 100억원대고 또는 100억원 미만 막 이랬습니다 진짜 가벼웠어요 그러니까 로봇주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공모주로서 좋은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뉴로메카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낮출 거냐 이론적인 주가를 한번 계산해봤어요 25년 예상 순이익을 15% 할인율로 땡겨온 투자설명서 수치를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여기에 유사기업들의 펄을 적용하니까 주당평가가액은 2만 548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21% 수준이에요 근데 유사기업 중에 코인테크는 2차전지 자동화 설비 관련주로서 혼자 너무 높은 밸류를 받고 있어서 좀 제외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죠 그래서 제외를 하고 깔끔하게 계산을 하면 공모가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SBB테크도 상장일의 체크포인트를 보면서 계산했던 이론적인 주가는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12%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상장일의 150%까지 찍어줬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펄을 계산해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 펄을 적용하는 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에는 유사기업을 바꿔서요 PSR 매출액 기준으로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적자 기업이 많기 때문에 펄을 적용하는 게 어려우니까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오는 시가총액을 최근 4개 분기 합산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7.32배 유엘로보틱스는 6.72배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둘 다 뉴로메카와 사업 영역이 가장 유사해요 협동 로봇을 다루는 회사들 근데 종목별로 PSR 편차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의미가 과연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협동 로봇의 가장 대표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PSR을 적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4개 분기 합산 매출액 90억원에 PSR 37.32배를 곱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평가가액 3만 624원을 도출했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81%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잡은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80% 정도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이랄 것은 딱히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는 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 주가가 제가 주로 보는 지표 중에 엠벨로프 하단에 좀 닿을락 말락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이 엠벨로프에 대해 설명하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간단히만 얘기를 하자면 주가가 이 엠벨로프 상단과 하단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즉 하단에 주가가 닿으면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좀 높고 상단에 주가가 닿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현재 지표상으로 하단 가격이 2만 8천원 정도 되니까요 그 밑으로 혹시 떨어지면 한번 사볼까 발을 들여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뉴로메카 그래서 로봇주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상장했던 로봇주들과는 달리 유통가는 금액과 시가총액이 무겁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낮고요 그래서 기대치는 낮추셔야겠고요 저희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8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시초가가 얼마에 결정되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좋은 성적 내주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제이아이테크로 좀 넘어가 볼게요 공모가 16,000원이었고 미래에셋 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선 기관 투자자 미납 없었고요 최종 확약 비율은 0.49%입니다 어떻게 된 게 수요 예측대보다도 더 낮아졌네요 적용을 해서 유통가는 물량 계산해 보면 당연히 거의 차이가 없겠죠 32.68%로 눈꼽만큼 줄어들었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429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 비중을 보시면 국내 기관이 가장 높네요 그 다음에 기존 주주 그 다음 일반 청약자 요즘 보면은 기관들은요 뭐 상장일에 마이너스가 나든 플러스가 나든 빨리 좀 집어던져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과 개인 주주가 있는데요 벤처금융의 비중이 8.72%로 높죠 인천창조경제혁신펀드라고 쓰여 있는데 이미 말씀을 이전에 드렸듯이 이거는 UTC인베스트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펀드를 활용해서 2016년에 투자를 진행한 거예요 근데 당시의 기업가치는 투자했을 당시 기업가치는 125억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은 1311억 원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상장일에 엑시트할 것 같습니다 느낌상 이 UTC인베스트먼트를 위한 공모가 산정인가 싶기도 했어요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표상으로 밴드 하단과 하단 미만을 적어낸 기관이 거의 50%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상단에 확정을 시킨 거거든요 또 구주 매출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괘씸한 느낌이 있었죠 아무튼 정리를 하면 최종 확약 비율은 0.49%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유통가능 물량, 유통가능 금액 뭐 그냥 애매한 수준입니다 절대 좋은 조건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네요 자 그러면 비슷한 조건의 공모주들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경쟁률이 높지 않고 확약 비율이 매우 낮으면서 유통가능 금액이 400억 원에서 500억 원대 최근 종목 두 개를 가져왔어요 QRT와 플라즈맵 보면 조건은 QRT와 가장 비슷하거든요 확약 비율이나 유통가능 금액, 시가총액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좀 결과가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플라즈맵의 경우 조건만 놓고 보면 플라즈맵이 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일에 고가 기준 21% 수익을 줬습니다 아마 주당 단가가 저렴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이하이테크도 수익 구간이 나올 수는 있겠다 싶기는 한데 그 구간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그리고 마지막에 산돌은 왜 껴났냐면요 제이하이테크와 마찬가지로 22년 상반기에 일화성 매출 잡힌 게 있다고 했어요 그 부분이 논란이 좀 있었고요 공모가를 산정할 때 근데 산돌은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최종적으로 40% 가까이까지 올라가면서 상장일에 좋은 성과로까지 이어진 편입니다 근데 제이하이테크는 확약 비율이 오히려 수요 예측 때보다도 더 낮아졌으니까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봤을 때 좀 불안불안한 느낌이다 싶고요 이론적으로 주가를 계산해 볼 텐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22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특수가스 매출이 갑자기 잡혔어요 러시아로부터 사와서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적용순이익을요 22년 상반기 연안산을 하지 않고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먼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주당평가가액은 14,692원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공모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8% 수준인 거죠 근데 22년 반기 연안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공모가보다 25%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쪽으로 평가를 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JI테크는 확약 비율이나 유통가는 물량 등등의 조건만 놓고 봤을 때 수익이 난다고 100% 장담은 못하겠고 수익 구간을 준다고 해도 높은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주가도 기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상황이라서 상장일 성과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까봐야 알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자 뉴로메카와 JI테크가 동시 상장이잖아요 당연히 동시 상장일 때는 비교 우위를 갖는 쪽에 매수세가 집중되곤 합니다 근데 뉴로메카와 JI테크를 비교해서 보면 경쟁률이나 확약 비율은 뉴로메카가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막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유통가능 물량 측면에서는 오히려 또 JI테크의 조건이 더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뉴로메카가 로봇 섹터이기 때문에 초반 수급은 뉴로메카로 쏠리지 않을까 싶어요 JI테크는 유통 물량만을 보기에는 조금 걸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둘 다 두 종목 다 손해 없이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